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거나 또는 축소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탭을 보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과 포맷 그리고 여기 퍼센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확대, 축소 비율을 의미합니다. 원래 크게 16.7%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둔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속 플러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점점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다가 내가 특정 영역을 좀 봐야겠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트랙해주면 내가 보고 싶은 영역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또는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300% 크기로 원래 크게 300 크기로 보고 있는데 이번엔 축소해서 보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키패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점점 뷰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퍼센트를 입력해서 100%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뷰 메뉴로 가면 여기 줌 앤 단축키가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키입니다. 줌 마우스 확대 축소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고 여기 피트온 스크린을 하면 컨트롤 플러스 0인데 스크린에 맞게 할까 이미지 크기가 적절히 조절돼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00% 크기로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컨트롤 플러스 1키입니다. 숫자 키 1 그럼 100%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줌 인과 줌 아웃 이건 반드시 단축키를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컨트롤 0과 컨트롤 1 얘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니까 그리고 얘를 계속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각형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이 픽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비트맵 이미지 하나는 벡터 이미지인데 비트맵 이미지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벡터 이미지는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벡터 이미지는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라든지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 찍혀진 영상 이런 것들은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픽셀로 구성된 비트맵 이미지이고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기타 코렐드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벡터 이미지들은 점과 선을 구성된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각형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비트맵 이미지인데 흔히 볼 수 있는 비트맵 이미지의 포맷들은 jpg 형식이라든지 포토샵 psd 또는 png, gif, tif, 타각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